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? 음식 무조건 맛 있게 하는 공식이야 공식 무조건 승리하는 공식인데요 최소 피지컬 페이커 이상 이러면 그건 무조건 승리하는 방법이 아니지 음식이 무조건 맛있어지려면 초보가 해도 맛있어야 돼 그럼 초보가 해서 맛있으려면 뭐가 맛있어야 되는 거야? 소스가 맛있어야 되는 거야 소스 소스가 맛있어야지 초보가 해도 음식이 맛있어져 장, 설, 파, 마, 깨, 후, 참 장, 설, 파, 마, 깨, 후, 참 약간 열파, 참 같은 느낌으로 외우면 돼 장, 설, 파, 마, 깨, 후, 참 이런 느낌으로 장은 뭐야? 간장, 고추장, 된장, 설은 뭐야? 설탕, 파는 뭐야? 파, 마는 뭐야? 마늘, 깨는 뭐야? 깨소금, 후 뭐야 후 후추야, 참 뭐야 참기름이야 공식을 알려준다고 그랬잖아 2대 1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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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야 이것만 외워 그럼 여러분 뭐 할 수 있다고? 음식 무조건 맛있게 할 수 있다 누구도? 초보도